네, 그러면 뉴스 3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보통 저희가 첫 번째 뉴스를 미국 뉴욕 증시 얘기를 많이... 그런데 이제 쭉 이어지고 박병창 부장도 좀 커버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국내 뉴스 위주로 좀... 네, 국내 뉴스 중에도 아마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또 핫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보통 아파트 청약하실 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대출 중단은 없도록 하겠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수요는 보장하겠다. 이게 이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우리 금융권의 화두라는 거는 너무 많이 풀린 과잉 유동성이 자산의 어떤 앙등을 낳고 자산의 앙등이라는 게 사실 부동산 얘기입니다. 저도 어제 충격적인 얘기했는데 반포에 아리팍이라고 있잖아요. 아크로리버팍. 누가 부동산 좀 하는 분이 거의 45억 찍었다는 거야. 45억이요? 30평. 난 믿을 수가 없다. 저번에 30억 찍었다고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벌써 2018년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야. 2019년도 여름인가 찍었어. 30억? 평당 1억 된 지는 꽤 됐지. 그래서 30억, 한 3, 4억 하겠지. 그런데 45억을 찍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냐고.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실거래가 보여주니까 40 몇 억이 찍혀 있더라고. 찍혀 있어요? 45억까지는 않고 인터넷 치면 42억 몇 천인가 했는데 최근에 실거래가 있었다는 그분들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도 참 자괴감이 들긴 하더라. 45. 30평이야. 그럼 이거 퇴직금 받아도 거의 5억밖에 안 남네. 퇴직금이 얼마야? 50억 아닙니까? 요즘 국룰인데. 퇴직금 5억입니다. 그 기준으로 퇴직금 주나? 어쨌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과잉 유동성의 기간에 가계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주담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서 그래서 금융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지난번에 부총리도 그렇고 또 한국은행 총재도 벌써 금리 한 번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화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이 디테일에 있다고 창구에서 나는 전세 만기 돼서 연장해야 되는데 전세값은 올랐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대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금담보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거시경제 금융콘디션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들 이게 다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불편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불편이 쌓이다 보면 뭔가 사고의 경험성도 있는 거 아니냐. 어딘가가 빈자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인 전세대출 같은 거 이거 중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언급을 했고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14일 날이죠. 어제죠. 시중은행 임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중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정책을 폐기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실수요, 실수요라는 게 진짜 급한 분들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불편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게 나왔고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중은행 몇 군데에서 전세대출 제기합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연관관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글로벌 증시도 조정 국면이었고 우리 주식시장도 훨씬 더 큰 조정을 겪었는데 그냥 제가 느낌으로는 그런 요인이 좀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의 스탠스 또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비교해 보면 여기가 훨씬 더 강했다는 거죠. 일단 금리 올렸고 또 연내 금리 한 번 또 두고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전세대출이라는 건 가장 실수요가 많고 서민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저희 인단은 어떤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으로 인한 장세의 지속은 불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또 예를 들면 환율도 뜨고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코스닥 기준으로도 굉장히 크게 올랐죠. 다행히 또 오늘 미국 시장도 올랐는데 미국의 ppi가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온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어제도 우리 국내 금리를 다뤘습니다마는 3년짜리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 어제 이런 조치들이 나와서 그런지 살짝 아주 소폭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3년짜리 국채 차트를 보니까 거의 떡상을 했더만. 어느 기간 동안이요? 아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아 그래요? 쫙 세웠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하자 후배들이긴 하는데 채권 매니저들아가지고 그냥 팍. 뭐라 그래요? 패닉이 됐대요. 엄말에 진짜 보너스는 고사하고 보직 변경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고. 0.7 이런 게 1.8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어제는 진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사실 어쨌든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했던 거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해요. 가계부치가 너무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자산가치가 너무 앙등하면 이게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이게 또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되 디테일을 좀 챙기는 그런 것들도 좀 병행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네요. 어쨌든 대통령까지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찬반이 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는 비판도 있고 이렇게 점점 파인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모든 정책이라는 게 딱 써서 100%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겠죠. 그런데 멀리 보느냐 지금이 현안이 문제냐 이런 것들 상당히 정책할 때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평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첫 번째 뉴스 부동산 관련된 뉴스 하나 전해드렸고요. 대출 관련된 뉴스 하나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현대차 관련된 뉴스가 있군요. 반도체를 직접? 현대차 아마 임원들은 땅을 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점유율 올라가는데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량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량이 늘면서 점유율도 올라가고 가격도 좋으면 그건 경영자로서는 와 끝내준다. 판매 총량이. 그러니까 대수도 올라가고 제가 흔히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좋은 펀드매니저를 택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는 코스피를 이겨야죠. 미국 사람이라면 다우지수를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기준지수보다 올라가야 되는 거.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이익이 나야 되죠. 이익이. 다우지수는 5% 빠졌는데 나 4% 빠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절대 이익이 나야 돼. 그다음에 세부 점유율이라고 하는 피어그룹. 그러니까 경쟁사라든지 동료들 간에 순위가 몇 등이. 그런데 우리 순위도 올라가는데 뭐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나는 거지. 이익이 안 난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총량이 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수요는 충만하다는 거지. 차 달라니까 사준다니까. 대기수요들. 그런데 못 만들어서 지금.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잖아요. 지금 침투율이 그냥 달달이 1%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내연기관차는 사실은 라이프사이클이 크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런데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뮤노스라고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현대차의 글로벌 호세 뮤노스라는 분이 있어요. 호세예요? 호세. 아마 스페니스 계통인가 봐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호세 뮤노스라는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CEO라고 하죠. 겸. 겸직입니다. 북미 권역본부장 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반도체 개발을 하기를 원한다. 원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발표할 입장은 아니겠죠. 이분이. 원한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미국에 있을 거예요. 미국 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뜬금없이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게 수요 공급을 조율하는 게 그냥 소비자만 고려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데 전장 제품의 수급이 이렇게까지 우리 영업에 타격을 주고 변동성을 주나. 이걸 처음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왜 재작년인가 중국산 체인 뭉친가 차의 보험을 이렇게 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수입이 안 돼서 가동률이 떨어진다. 기억나죠? 그 비싼 부품도 아닌데. 그건 싼 건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죠. 전선 묶음. 묶어가지고 묶은 거잖아. 그런데 싸든 비싸든 간에 부품 조사를 원활하게 못 해가지고 공장을 세워야 되고 매출에 영향을 준다라는 상황이 앞으로는 없을까? 더군다나 반도체는 계속 많이 쓰인다는 거야. 하네스. 하네스. 와이어 하네스. 와이어 하네스. 그런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정프로도 기억이 안 나니까 마음은 편하다. 정프로가. 형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다칠 텐데. 그런데 어쨌든 단순한 것도 공급 차질이 경험을 했는데 반도체도 그런데 전기차라고 하면서 반도체가 얼마나 폭증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조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니 반도체 그거 빨리 좀 하라고. 대만 정부에다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미국에다 만들라는 거잖아요. 공장 만들어라. 그런데 미국 본부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I want. 하고 싶다. 이건 군불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지. 제가 뭐 그냥 추론컨대.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 딴에서 뭔가 논의가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이런 식이 있고.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하냐? 모비스 같은 데서 하겠죠. 모비스. 그래서 모비스의 위상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부족에 대한 시황설명은 8, 9월의 정점이었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문효수 사장 얘기도.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의 주가가 비교적 좋죠. 반도체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지만 어쨌든 구조적인 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런 발언이 또 현대차 주가 또 모비스의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언명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계열 회사인 현대모비스가 자체 반도체 개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동차형 반도체가 아주 미세공정으로 만들기 어려운 건 또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뭡니까? AS매스라는 그거 있잖아. 노광장비. 노광장비. 그런 건 필요 없고. 고단위에 그런 거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40나노 이 정도 가니까. 웬만한 회사 그냥 하나 인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긴 현대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한이 좀 있는 그룹이죠. 하이닉스가 현대죠. 삼성은 자동차에 한이 있고. 하이닉스가 현대전자잖아. 현대전자하고 LG 반도체하고 합병한 게 하이닉스거든. 한이 좀 서려 있는 거죠. 두 번째 현대자동차가 과연 자동차형 반도체를 직접 제작할지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도 기업뉴스입니다. 타다가 지금 토스 등등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토스뱅크가 출범을 한 지 얼마 됐는데 9일 됐대요. 9일 만에 손 들었다. 이건 뭡니까? 대출 한도 바닥 나서 연말까지 대출 중단이에요. 예금만 받는데요. 그런데 은행의 이익의 원천이 뭡니까? 예금과 대출의 마진 아니에요. 예대 마진. 대출 못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어제도 한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토스뱅크의 대주주가 비바리퍼블리칸데 여기가 저걸 샀잖아요. 타다를. 그런데 타다 최근에 타봤습니까? 최근에는 못 타봤어요. 최근에 저는 무슨 회의가 급하게 있다거나 그러면 타다를 좀 타거든요. 조금 일반 택시보다는 좀 비싼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돈을 지급을 안 하니까 저희가 애플로 애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 그냥 빠져나가겠고 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메다 기기도 없거든. 메다 기기가 없어요? 없을걸요? 그래요? 있었나? 하여튼 돈을 지불을 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토스가 타다를 샀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제 개인 택시기사분들을 모셔놓고 사업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왜 타다 하면 이제 카니발로 대표되는 게 승합차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형 택시기사로 등록을 하면 최대 4천만 원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런 발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괄 지급하는 건 아니고 분할 지급을 하는데 우선 초기에 홍보비 명목으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입 지원금을 1,500만 원을 지급한 뒤에 운행 일수나 운행 매출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월 200만 원 그러니까 가입 첫 해 12개월 총 2,400만 원씩 운행 지원금을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한. 물론 이제 일정 기간 일정 운행 그런 것들을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0만 원은 기타 지원금. 이거는 기존의 타다 플러스 기사한테도 지급 중인 거래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왜 제가 투자에 관련된 뉴스를 주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뭔가 생태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 독점이 초기에 되면 그게 소비자의 어떤 효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벤티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거든. 카카오 벤티. 카카오 벤티 하는데 타다가 거의 굉장히 재무적으로 힘든 걸 이제 토스가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분들에게 이런 뭐 얼만큼 이제 기사님들 생각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쟁 체제랑 간다는 거죠. 타다 토스의 타다와 예를 들면 카카오 벤티. 카카오 모빌리티의 벤티 이런 것들이 경쟁을 하면 이제 소비자의 원인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국의 이제 혁신기업들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단에서 또 금융위단에서 금융당국단에서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얼만큼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과점이나 독점 체제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어진 환경이고 그 어떤 환경에서 물론 이제 뭐 카카오가 그냥 쑥 독점 사업자가 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죠.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즈니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역작용이 좀 난 건데 이 모빌리티에 관한 한 아직은 독점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형태의 치열한 경쟁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기업이나 어떤 서비스는 훨씬 더 보호화치가 더 있어질 텐데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카카오 같은 어떤 플랫폼 기업 또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많이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볼 날입니다. 이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도 상장하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랑 경쟁 관계가 되면 어떤 모양새가 나오고 또 그러면 기업단의 어떤 이익의 추정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장 카카오뱅크 어제도 말씀드렸죠. K뱅크도 여전히 있었고 또 지금 대출은 중단됐습니다만 토스뱅크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혁신기업은 독점의 기간으로 독점의 구간으로 가기에는 너무 초기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 기업들에 대한 가치평가 밸류에이션도 조금 다른 안목에서 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택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치열합니다. 실제로 타다도 있고 IM이라는 택시도 있고요. 또 애완동물, 반려동물 함께 타는 전문으로 타는 그런 택시도 생기고 강아지하고 같이 타는? 강아지하고 같이 타는 것도 생기고 강아지하고 같이 타면 강아지 볼일 보는 그런 패드 같은 것도 깔아. 뭐 그런 거죠. 과연 누가 최후 승리를 할까? 제가 볼 땐 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3프로TV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얼만큼 전향적으로 고객을 대하는가? 지금 저희 광고 얘기하고 있는데 꼭 그 얘기가 필요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3프로TV 광고 메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d.골뱅이.이브로드캐스팅.co.kr입니다. 먼저 광고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퍼스트 무버 빅토리. 빅토리.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박병찬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